안녕하세요. 7월 7일 오전 유성식입니다. 지금 제가 이제 북한에 와있거든요. 북한을 잠시만요. 한국 창고에다가 피가 쏟아졌었는데요. 지금 가락입은 좀 내리고 있습니다. 오늘 연공된 먹고 싶습니다. 냉동 창고에요. 그 옆에는 생선 갱매장인데 지금 현재 앞선창에서 생선 갱매를 보고 있잖아요.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갱매를 보게 되는 거에요. 바뀝니다. 오일링 바람 마이크. 그리고 목포대개입니다. 배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. 바람이 많이 부니까. 그리고 제 뒤쪽으로는 이러고 바람 부르고 하는데 아무리 조금 더 쉬어도 낚시하고 있어요. 내가 하는 말은 안 들려요. 지금 저쪽이라서. 낚시를 할 때는 바닷물이 이렇게 딱 더러우면 이게 안 돼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주세요. 지금 피 또 쏟아집니다. 건강 잘 챙기시고요.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낚지가 지금 흐뭇이라서 배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주세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주세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주세요. 오늘 하루 잘 보내주세요. 감사합니다.